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인수와 관련된 뉴스가 여럿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웹소설 플랫폼인 문피아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문피아라는 이 업체는 다양한 장르의 웹소설을 탑재하고 있는 웹소설 플랫폼인데요. 카카오도 인수전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카오와 네이버가 계속해서 웹소설 플랫폼 인수에 뛰어드는 이유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소설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이후에 다양한 콘텐츠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플로우를 따라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다시 한번 인수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그재그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지그재그는 온라인 쇼핑몰과 브랜드를 모아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카카오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카카오 커머스의 스타일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한 이후에 크로우키 닷건과 합병을 하겠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글로벌 패션 커머스 플랫폼에 도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거래 재개에 들어갑니다. 주가 흐름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 업종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때가 바로 봄철인데요. 이번에 화장품 업종의 영업이익이 52%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분기의 영업이익이 1367억 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4% 급증한 수치입니다. 중국의 소비 호조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BK 증권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5년 만에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V 투자증권입니다. 업계 7위인 유진저축은행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30%에 해당하는 지분 인수를 결정하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소매금융 부문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KTV 투자증권의 목표라는 점, 어제 기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essora